제가 선거 방송 계속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나마 윤 대통령이 계시니까 이게 가능한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됐으면 입을 다물었지만 그래도 그게 있었기 때문에 4월 10일 총선 전에 전모를 다 밝힌 겁니다. 자 이제 오늘 이 의사정원 학대 문제는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이 이미 다 끝난 문제니까 큰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이번에 의사정원 학대 문제를 다루는 그런 정부의 그런 방법 그리고 일반 국민들의 그런 호응 이런 걸 보면 대한민국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조금 이렇게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평소 생각하고 다르시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부분을 그냥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다 끝난 문제를 왜 당신이 그것을 거론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런데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정보의 우월성을 잠시 내려놓고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발하는가 이 사람들은 뭘 걱정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휴유증은 없겠는가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이 이게 이제 오늘 한국정제신문에 실린 기사거든요. 이게 이 의대생을 주수호 전 의사협회 회장께서 인터뷰한 내용을 간단하게 발췌해서 올렸습니다. 이게 이제 뭘 이야기하는가 아니고 제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사정원학대 문제가 제기됐을 때 이거 의사들이 아무리 반발하더라도 정부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밀어붙일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는 관청이나 정치권력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차원인 거 아니까 대한민국에서는 경제사회 정책에 대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연구소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이러면 드렸을 겁니다. 모두가 정치권력의 영향력 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90년 대비해서 훨씬 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압도하는 사회가 돼버린 겁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드렸습니다. 의사들 박살날 겁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미 드린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여기에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페이스북을 방문을 해보게 되면 한 번 우리가 이름들 볼 만한 내용이 나오니까 그냥 의사 문제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부분을 하나 이렇게 예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이 의대생들하고 몇 명하고 대화를 나누는 모양입니다. 현재 의대생들의 휴학 참여 비율은 몇 프로이냐 90% 넘는다는 겁니다. 100명 가운데 90명 정도 휴학을 한 겁니다. 이제 노환규 전 회장이 언론에서는 30% 되라고 하던데 그것은 부모와 학과장의 도장 등 모든 요건을 갖춘 비율을 말하는 것이고 실제 참여율은 90%가 넘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학생들 분위기가 어떠냐 의대생이 처음엔 휩쓸려서 낸 휴학 지원서를 낸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지금은 모두 자포자기 분위기입니다. 일단 빨리 복귀하고 싶어 하거나 복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1년 휴학은 모두 당년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물론 이 노환규 씨의 주장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비난이 많습니다. 여기에 한국경제신문을 볼 정도가 되면 상당히 색채가 좀 보수적인 사람들이 많을 거거든요. 이 기사에 대해서 40명 정도가 댓글을 남겼다는 건 상당히 인기 있는 기사라는 겁니다. 40명 가운데서 한두 명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의대생들 이야기에 공감하는 내용이 전부가 다 어마어마하게 비난하는 것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한국 사람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보편적인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좀 댓글을 남기더라도 조금 다듬어 가지고 상대방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일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냥 죽어야 될 놈들이다. 이 정도의 견해가 40개가 여러분 들어있는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그냥 육두문자가 그냥 한국경제신문입니다. 한겨레나 이런 신문이 아니고 한국경제신문이란 굉장히 보수적인 색채의 사람들이 보는 신문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접떤다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그냥 내가 볼 때 의대생이나 의사들이 어마어마한 이름들 뭐죠 상처를 받았을 만한 우리가 댓글 남길 때는 대충 한국 사람들 댓글 남길 때는 남이 이름들 읽고 상처를 받더니 별로 개의 안 하니까 거의 언어폭력 수준의 뭐죠 질타가 대부분인 겁니다. 이제 다시 묻습니다. 휴학을 한 의대생에게 시간 어떻게 보내고 있냐 일주일간 유럽여행을 다녀봤는데 아 세상 이렇게 사는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동안 너무 열심히 살아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포자기 분위기 하는 이유가 뭐냐 정부가 이렇게까지 악할지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된다는 생각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충격이 큽니다. 그리고 의사를 악마화하는 것을 보고 가슴에 멍이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보수층이 의사를 공격하는 것에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의대생들은 사회 문제를 생각할 여유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고등학교 단체는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었고 들어간 다음에 또 이제 예과, 본과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냥 과락이 되니까 여기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겁니다. 정치 권력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이 사회가. 70년, 80년 산업을 갖고 오더라도 8원전의 이름으로 다 무력화시킬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이 사회가. 어마어마한 사회인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의사를 옹호한다 해서 미워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한국 사회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의사 정원 확대 문제를 해결 방법을 보면서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여러분들 그냥 구조적인 문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된 겁니다. 아무도 돼야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정치 권력을 진 자가 좌파든 우파든 간에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게 찍소리하면 뭡니까 세무조사 들어가고 매너 박터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회인 겁니다. 개인의 권리란 이런 건 전혀 아예 없는 겁니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똥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젊은 친구들이 의사들이 이렇게까지 무기력한지 몰랐습니다. 똥 마찬가지입니다. 4년을 외쳐도 선거 부정을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무기력하게 느꼈을 겁니다. 여기 그다음 이야기가 재미있습니다. 솔직히 이제는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는 생각도 많이 옅어졌습니다. 사회가 정의로운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가장 충격이 큽니다. 이 젊은 의대생들이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떠날 결심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반도에 태어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분 가장 한계가 본인이 로케이션을 선택하는 건 폭이 아주 좁습니다. 왜? 영어 교육이 부실하기 때문에 다른 데서 여러분들 한국처럼 살아갈 수가 쉽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돌아가는 겁니다. 제 이야기 지금 말씀드리더라도 전혀 가슴이 안 난다함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의사 문제를 처리하는 걸 보면서 사회가 이렇게 협상을 하고 협의를 하고 점진적이고 계량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단체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이 거의 없는 걸 보고 그냥 저는 경악을 한 게 아니고 그냥 한 번 더 확인한 거지 놀란 건 없는 겁니다. 여기 이제 의대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본인들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어마어마하게 함축적인 겁니다. 우리에게 주는 거가. 이 젊은 사람들은 영어가 능숙하면 떠날 수 있을 건데 영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겠죠 앞으로. 여기 의료계와 정부와의 합의 전망에 대한 생각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의대생들은 대표들도 없는 상태입니다. 의대협은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만 낼 뿐 대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냥 돌아갈 의욕이 없고 어떻게 될지에 대한 생각도 없습니다. 4.15 총선 이후에 선거 공정성 문제를 주명해온 대다수 사람들의 상황이나 의대생들이 느끼는 상황이 똑같은 겁니다.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 능력이 거의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사협회 전 회장이 묻습니다. 이공계 쏠림 현상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제 친구들 가운데 카이스트 포항공대 다니던 친구들이 대부분 그만두고 의대 입시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윤카, 윤석열 가까이 준 말, 윤카가 내려준 마지막 동화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말리고 있지만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전공이 선배들과 대화해 보았으나 수련 자체를 포기한 분들이 많습니다. 정부와 합의가 되어도 돌아갈 사람은 얼마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련이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제 선배들은 교수들의 사직을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투쟁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포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이 터지기 전에 나를 알던 의대생들은 얼마쯤 되었을 거라 생각하시나 한 1% 좀 그래도 5%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언론에 나오셔서 한 30% 정도 알 것 같습니다. 이 주수호 의사의 배장인 자기를 아는 사람이 몇 명이 됐냐. 학생은 대화 내내 힘이 없어 보였고 한숨이 계속되었다. 그렇게 끝을 맺었네요. 여러분 보시게 되면 오늘 이번에 윤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조금 더 총선 이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생각이 들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협의 과정을 거쳐서 2천 명으로 못을 박지 않고 그다음에 좀 줄여서 점진적이고 계량조를 실시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그리고 그냥 투쟁의 제1선에서 가지고 의사 집단을 그냥 완전히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몰아가치는 그런 방법밖에 없었나 그리고 왜 총선 이전에 그렇게 급속하게 뜬금없이 주제를 내세워 가지고 총선용 의젠드란 그런 의심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주제를 그리고 본인들이 그리고 본인들이 그게 다 표인데 어떻게 표 계산을 의사를 때려잡으면 표가 늘어난다고 생각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본인들이 다음에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한국에서는 정치 권력이 지고 이제 좌익들이 좌파들이 이 권력을 지고 난 다음에 선거를 장악한 상태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조세 준조세를 다 이렇게 밀어붙일 거라고요. 이번에는 윤 정부는 적나라하게 여러분들 보여준 겁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어떻게 이렇게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지를. 그러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은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겁니다. 원전 전문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냥 밀어붙이면 끝나는 겁니다. 산업기반이라는 것은 쌓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원전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씨앗을 뿌린 그런 노력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순간에 특정 정권이 완전히 와해시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이번 사태도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하나든지 명분이 있더라도 좀 천천히 좀 전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인데 저렇게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물론 이런 주장을 이 젊은이들이 영어가 능숙하게 되면 영미권으로 떠나겠죠. 아마 이번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내가 여기에 오래 있어선 안 되겠구나 생각할 사람. 의사 라이센스를 받으면 수련인은 딴 데 가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훨씬 더 앞으로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러분들 이 이해집단을 다루는 데서 보편적인 한국 국민들이 보이는 그런 태도를 보면서 경악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되거든요. 상대방 입장도 경청을 해보려고 해야 되는데 그거를 우리가 본 겁니다.